숨어있던 너를 깨워 너의 무대를 보여줘 나의 꿈이 친듯이 뛰어보는 거야 헤이 헤이 눈가로운 속삭임에 넌 상처투성이 가시박힌 시선들 너무 잘 흘러요 나를 배들고 몰려오는 두려움에 넌 실수 태생이 연락입니다 전화의 영광장 마를락입니다 전화의 영광장 마를락입니다 어떤 선택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나나 따라서 그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늦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랑 신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 파워도 되게 중요하다고 연습을 많이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음악을 활동했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또 그 경험뿐만이 아니라 음악으로 고민했던 친구들이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진짜 얘네들이 이러려고 음악하는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설정하고 또 노력하는 데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멋있는 공연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파이팅! 그냥 최고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! 팬들 마이미로입니다 학생들의 꿈, 진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남았는데 학생들의 꿈을 꼭 끝까지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꿈 꼭 잃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파이팅!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! 스크롤 오브 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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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던 나를 깨워 나의 무대를 보여줘 나의 꿈이 미친 듯이 뛰어보는 거야 호 호 호